김건희가 추석을 전후해서 공개활동 행보를 늘려갈 것이란 전망 채널A에서 그걸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백 수사위원회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그랬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역시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로비치 모터스 주가 조작 전수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주가 조직인지 모르고 돈을 투자했다 그런 결론이 나올 테고 양평고속도로 중점 문제는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일 처질러놓고 자체 감사 그것도 면제부 네 하여튼 사조도 이제 양평으로 다 가는 걸로 해서 경호실 예산까지 다 따놓고 또 꿈에 그리던 기시다 총리께서 팀을 만들고 오셔왔고 서로 또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끼리 그리고 또 김건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와 함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108석만 잘 단둘이 하면 된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누굽니까? 삐쩍삐쩍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지?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잘 컨트롤하면 된다 검찰총장 딱 제대로 아무 말성도 안 읽힐 사람 딱 심어놓고 군대도 이제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딱 장악할 것이고 이제 체코에 또 해외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전 수주 문제 때문에 그것도 뭐 하여튼 가면 되는 거고 추석 때 전통시장도 방문해서 오뎅하고 떡볶이도 먹으면 되고 공개 행보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채널A인가 하여튼 뭐 MBN인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선 전 의원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얘기했는지 공천개입 했었다 그걸 다른 의원들한테 텔레그람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혁명설선 스웨이라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대사건이죠 역사적 대사건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또 서로 간에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지면서 그 사건 사건들이 연이어지면서 바로 대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역사학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증명한 사람인데요 이 역사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공천폭로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박정원 대령 사건 외압사건 또 백해령 영등포서의 수사과장 외압사건 용산 문제 세관 게이트 문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내부에서 고발되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개입 사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우연적인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돌았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시립주별로 쌓이다 보면 이것이 대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한 스웰이라는 학자 외에도 우리나라의 여러분 87년 6월 항쟁만 보더라도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도 평안했죠 총과 칼로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무사 사건이라든가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사건들 그리고 전두환이가 저질렀던 악행들 또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나눠먹었다는 것 정호영이가 박종철 고문 사건 때 내무부 장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2.12 군사구태타의 아주 최고복이죠 정호영 하면 그 다음에 노태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쌓이고 또 축적되고 충돌하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스웰이라는 역사학자가 분석했듯이 이런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이것이 충돌하고 쌓이고 그러면서 대사건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대혁명 하면 여러분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생각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김건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검찰 혐의 무혐의 됐고 검찰총장 군 다 장악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악했고 한동원도 까불지 못하게 했고 이준석은 튀어서 나갔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안전하다 이제는 돌아다니자 이제는 나 돌아다니자 답답해서 미치겠다 디올백 사건도 권익위에서 면제부 받았고 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대사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엄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엄령도 근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김용현 처장 때 계엄령 발동을 할 수 있는 특전사 발동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방첩사 사령관 또 특전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다 충암고 또 행안부 장관 이상인이가 또 방첩사 사령관실을 방문했고 방문했었다 충암고 사람들을 모았다 충암고 하나회라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큰 것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구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네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바빠서 얘기를 못하고 지하철에서 무묵하게 그냥 뉴스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사건 인계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큰 사건으로 비하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다 추석 때 물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런 부분들로 다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 어제 일요일날 언론을 장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미안에 대해서 공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워딩이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고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검찰개혁이 미안에 그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싸우겠다는 얘기죠 안 싸우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강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그 opd가 준비한 동영상 준비해 주시면 잠깐 보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냥 뭐 성명 정도만 발표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지도부를 다 최고위원들 다섯 분 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많이 갔었고요 자 어저께 장면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부부가 제 집을 예방도 하고 이어서 채권까지 방문해 주셨거든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파이팅 한 마리 해주시죠 파이팅 하세요 네 네 기아오 노래도 자 구화할까요 자 민주당 화이팅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철수가 배신 때린 거 심장전 정의당에서 잘난체 하다가 거꾸로진 거 그 외에도 당내가 단결하지 못한 점들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윤석열 정권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이 불철저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평산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집단 그리고 특권으로 뭉쳐있는 이 검찰관료 집단 그리고 그 옆에서 곰팡이처럼 헤쳐먹는 이 집단들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했던 각종 비리와 악패들입니다 이건 악패들이 뭉쳐있는 집단들 이 집단들을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우리는 좁히고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을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인배다운 정치 행보는 우리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게 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권 수사해서 보수층의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들과 중도층들을 분열하려고 했던 책동은 어제부로 실패했다 또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분명히 어제의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인들의 언어는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같이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자기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당하니까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집단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것은 누굴 위해서냐 바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싸워 나가자 그런 언어까지는 싸우겠다는 용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문재인이 어제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고 검찰 정권이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임하겠다로 싸우겠다로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하여튼 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한결의 경향까지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지금의 현재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다 친명과 친문으로 분열하고 있다 이런 용어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이낙연이라든가 무슨 새로운 미래인지 과거를 지향하는 미래인지 포장만 미래인지 그 세력도 마찬가지고 경선에서 탈락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도 경정을 울렸을 것이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또 한마디 하면 조중동에서 받아쓰긴 하겠죠 하여튼간에 큰 그림을 그려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데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할 때는 별로 안 쓰던데 하여튼간에 이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사유 월급을 뇌물이라고 그러고요 가족 털이 수사를 시작하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는 이혼한 거 아닙니까 전 사유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별권 수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별권 수사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뭉칫돈이 들어갔다 돈 세탁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 조선일보가 처음에 스타트 걸고 그건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대표 할 땐 더 했죠 여러분 생계형 숙박업인데 30년 된 구역을 제주도에 있다 호화벨정이라고 둔갑시켜 버리고 하여튼 뭐 전 사이의 취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받아쓰고 포장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눈두렁 쉽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할 나위 없었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과거 사건만 김부선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공직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권은 불기소됐고요 명예훼손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또 김부선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싫으겠지만 해경군 김시 사건 이거는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시작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죠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전해철 씨가 전 의원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 발언한 걸로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언론에서 얼마나 뒤떠들었습니까 얼마나 얘기했습니다 고소치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부선 씨 사건도 이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했다는 결론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대체 하여튼 해경공 김 씨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사건 한번 짚어보려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해지는 이 검찰의 폐륜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 이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더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남FC 사건 또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 사건 이거 다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당시에 도저히 근거가 희박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부지사 사건에 들고 나와서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 뒤에 이 통일부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에선 자료도 안 줬죠 통일부 공식 문서를 우리 기자 제하에 있는 기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것은 니호남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는 여기서 70만부를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북 방문을 위해서 70만부를 줬다라고 그러고 검찰이 그것을 갖고서 장량질 쳤는데 의견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 이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조작적이고 검찰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간 죄송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표는 많이 당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김혜경 씨도 김혜경 여사도 또 당하고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 검찰의 작태와 이 선택적인 정치적 수사와 기소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이재명도 그랬겠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재명도 얼마나 당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과적인 정황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손잡고서 어제 손잡고 손을 번쩍 들었죠 손잡고서 이 부당한 검찰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잡고 싸우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찾아갔죠 그것은 정치권 내에 한줌도 안 되지만 그 이반하려고 모략질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요구대로 끌어내리는데 함께 싸울 수 있는 내부 분열로서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요한 어제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태영 소장과 신현영 의사 신현영 전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아주 그냥 여론조작질에만 능하죠 그리고 퍼퓰리즘이라는 그것을 갖다 쓰는 집단이 바로 윤석열 집단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치밀하지도 못했고 앞길만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에서 나타날 때 군의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배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뽀롱이 났죠 군의관들이 가서 못하겠다 공중보건의들이나 못하겠다 도대체 응급실이라는 곳이 뭔지도 모르고 배치하면 된다 그 보건복지부 차관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서관으로 그 사람이 진두지휘했겠죠 보고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걱정되고 우려되고 아 진짜 윤석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내 목숨 하나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게 그래 증원협의하자 근데 2025년도 올해는 이미 증원이 결정됐으니까 내년이나 후년 거부터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의정 간의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될 게 마치 그렇게 해서 의정 간의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추석전에 또 한동훈이가 뭐 또 중재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료개혁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팔아먹은 것은 의료개혁이었죠 의사정원이란 의사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개혁의 한 일환이죠 근데 의료개혁의 일환으로써 왜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당하게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협의해서 한다는 건 쏙 빼먹고 증언하자 이것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무작적이고 무지목매하게 무식하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것을 정원 문제 증언 문제로 틀어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언론을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의료개혁 그 안에 부분적으로 의사정원 의사정원서를 늘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공공의료 문제도 있고 지방의료 문제도 있고 뭐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집단하고 이제 타협을 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듭니다 타협하면서 그래 우리 그래 증언하는 거 정언하는 거 합의해 서로 하자 그래 26년부터 한동훈 얘기대로 2026년부터 할까 이렇게 해서 모면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동훈도 살리고 윤석열을 살리고 의사집단도 살리면서 또 야합하는 이런 결과가 그러면 결국은 의료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의를 지키는 문제는 실종돼 버리는 또 그리고 언론에서 뒤떨어대면서 뒤떨어대면서 윤석열 정권이 뭐 타협했다 의사집단도 양보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여야정협의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는요 의료개혁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고 의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개혁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대란의 수습은 의료개혁의 선상에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 KBS 사장 KBS에 있는 구속원들이 아무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인데 네 참 불신임 KBS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불신임이 98.75% 라고 합니다 네 그 왜 이렇게 불신임이 많으냐 들여다봤더니 신뢰도 영향이 하락이 86.3%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을 보직으로 기용했다 데스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죠 자율성 침해가 70.4% 입니다 사장이라 그러면 말이죠 최소한의 20%는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98.75% KBS 구성원의 거의 전체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보직 받은 인사들 간부들만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 몇 퍼센트입니까 1.25% 만 지지하는 사장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공영방송의 사장입니다 기미가요나 틀고 난리를 치죠 네 그만두세요 그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KBS 사장에서 월급 받아먹고 권력을 누린다 그래서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국민들이 알아주느냐 시청자들이 알아주느냐 방송은 말이죠 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의 기자나 PD나 엔지니어들도 알아주지 않는 사장 더구나 국민도 등 돌리는 KBS 사장 박민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데 문화일보 기자 하면서 많이 써댔죠 윤석열한테 충성한 글들을 네 참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공영방송 KBS 국정 국가기관방송이 완전히 실추해 버렸다고 합니다 실추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 시청료까지 내고 있잖아요 참 한심한 언론 지형이라고 안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좀 까식거리긴 한데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더라구요 한일 정상회담 당일날 6일날이죠 지난 6일 롯데호텔에 청공이 나타났어요 네 왜 갔나 거기를 도대체 당시에 롯데호텔은 기시다가 투숙한다고 해서 호텔 전체가 아주 철통같이 방어 태세에 돌입했던 모양입니다 왜? 기시다를 한국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까 봐 근데 청공은 유유하게 커피숍에서 이제 숙객이나 우리 국민이 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거기서 유유적적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도 설입니다만 아직도 일제의 잔재 남해 쪽에 무속 일본의 그 신 잡신들을 믿는 무속 사당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천공이 연결한 거 아니냐 전에 한번 이온주원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간에 천공 하여튼 기시다 정상회담하는 기시다가 투숙하고 있는 롯데호텔에 그렇게 있었는지 그것은 누굴 만났는지 천공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이온 PD가 제작한 모닝 이스터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ternacional 전달 히히 톰 오이온 도시밍 히히 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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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레스룸은 김건희의 드레스룸이겠죠.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에요. 한남동으로 지나가다 보면 고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외교부 공간 자리인데 저는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는 대단히 좋다. 정원도 좋고 거기서 외교사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외교를 하는 곳이죠. 거기를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공간도 모자라서 뭘 이렇게 때려부시고 또 만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사랑하는 전북 완주의 한옥 고택. 이러한 것을 따서 만든 광주 디자인 비엔나라 전시작품이 있다고 해요. 한옥 가옥. 이것을 그대로 관저 마당에다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드러난 사실일 뿐인데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한남동 관저공사에 코로나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도대체 무슨 업체인지 잘 모르겠다. 매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자격 업체라는 것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예약을 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김건희가 자기가 아는 업체한테 뭐 푼돈 준 거 아니냐. 푼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다가 별아벌 것을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제 퇴임 이후에 다 드러나겠죠. 아니면 퇴임 전에도 하나하나씩 밝혀질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썼겠죠. 입막음 하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마니아의 독재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이 차우세스코의 인민궁전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루마니아에 관광 가시면 인민궁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재자의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이 차우세스코가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가 그 북한 김일성의 주석궁을 보고서 반해왔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민궁전을 만들 때 이 독재자 철권 통치의 차우세스코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스타의 시가지를 밀어버리고요. 4만 명의 시민을 다 몰아내고 또 성당도 20곳이나 철거해버리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를 소유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독재자 차우세스코의 상징적인 건물 인민궁전입니다. 여기에는 샹들리에가 2800개나 달려있대요. 각 방마다 각 방이 한 1100개 되는데 거기에 샹들리에가 다 있대요. 국민이 세금 갖고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겁은 많은지 지하의 8층의 핵 벙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차우세스코는 나중에 비공개 처형을 당하죠. 이제 축제한 모습으로 이 차우세스코와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코 이 엘레나가 더 유명한데 6만 명 이상의 대학살을 했고 국가 전복기도를 했고 개엄령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파괴했고 공공재산을 착복했고 도주기도 혐의로 루마니아의 군사재판에서 극형을 선도받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얘기는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쓰고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잔혹한 유혈을 진압을 했고요. 굉장히 무식했대요. 정말. 공산주의자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공산주의의 이론도 전혀 모르는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도요. 사교능력도 잘 없어서 말도 좀 더듬고요. 또 엽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폭탄주를 먹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엘레나한테 중요한 사실은 매우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크를 또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엘레나 차우세스크는 여러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차우세스크의 악행을 대부분이 엘레나가 기획하고 입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실행하고 이 루마니아의 농촌을 파괴했고 민생을 파탄시켰고 중요한 게 제일 민생 파탄입니다. 민생의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아예. 또 루마니아 국영방송국 두 개를 폐국시켰다고 합니다. 국영방송국. 우리나라의 KBS, YTN. MBC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각종 증언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엘레나가 남편 차우세스크를 무식하고 머리에도 잘 안 돌아가는 이 차우세스크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우세스크가 연설할 때마다 엘레나 쳐다보고서 엘레나 쳐다보고 또 연설하고 엘레나 쳐다보고 연설하고 내가 잘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문서는 부인이 엘레나 차우세스크의 손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노익장의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은 김건희, 영분함은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 상황에 응급실이 두렵다가 무려 87.8%나 됩니다. 다 두렵다는 거죠.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남녀 노사할 것 없이 다 극도의 불안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가뜩이나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힘들었겠는데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추석 연휴 때 다치면 어떡하나 굉장한 불안이죠.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 다른 차가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시청합에 거닐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폭주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와 나중에 가서 꽃을 바쳤다나 그런 하여튼 간에 이런 극도의 불안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게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비싸서요. 추석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려놓을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조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 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추석 선물로 사과나 배 받으신 분들은 진짜 해피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무기력감이 더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불의는 또 무엇이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사우나나 만들고 드레스룸이나 만들고 말이죠. 자기가 이쁘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광주 비엔나레의 작품을 그대로 관저 마당에다 갖다 놓고 보면서 즐기고 그것만 밝혀진 겁니다. 뭐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추석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 지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한 건데요. 제가 출처를 안 밝혔군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여론조사 곳에서 지난주에 26%였는데 이제 긍정평가가 24.6%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1.4%나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도 1.6% 올라가서 부정평가가 74%나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데이터는 제가 화면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60대가 8.7% 하락했고요. 70대 6.3% 하락했습니다. 윤석열의 기반은 70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응급실 뺑뺑이 의료 농단 문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도 어제 여론조사가 29% 나왔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MBS 전화면접 조사가 있을 테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갤럽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 아마 각 지상파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심 여론조사를 할 텐데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검사 시절에는 다 됐죠. 무조건 다 됐죠. 그런데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행동은 윤석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사들도 자기보다 더 훨씬 특권층인 의사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당하게 생겼습니다. 증언 문제 2천 명 양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가 양보하고 밀려난다 그러면 이 집권층 내부에 여권 내부에 레임더깅 아주 급강할 것이고 여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사들하고 협상해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집은 대단한데 그 고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로 닮았는지 루마니아 순방 한 번 안 가나요? 김건이가 가자 그럴 것 같은데 가서 궁전 좀 보자고 하나 조사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공감한다가 45.4% 공감하지 않는다가 44.2%로 나타났습니다. 팽팽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얘기했던 것은 경고죠. 경고. 사실은 계엄령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몰리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계엄령이 일어나면 윤석열 정권은 비참하게 말로를 기록하겠죠. 한국물가협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사해 보니까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에서도 전통시장에선 7.4% 대형마트는 8.4% 추석 차례상의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쯤 되면 아마 장벌으로들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요. 추석 차례상은 어떻게 차려야 될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 두 개 놀고 배 하나 놀 수밖에 없고 조상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윤석열 얘네들 잘못 만나서 이렇구나. 빨리 윤석열을 대통령 권자에서 끌어내리자. 나도 하늘에서 빠바방 기운을 쏟아주겠다. 하여튼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 민생인데 물가인데 이들은 전혀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이 또 한가지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부천 8월달이죠. 부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 갔을까요? 네. 골프 치러 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골프 치러 국민들은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상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두 사람은 골프 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경호초 사람들 한 사람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제 장경태 의원이 당신 김영현 아니야? 당신이 동행했잖아. 나는 아니다. 김영현 장관이 거절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골프가 치고 싶습니까? 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대낮에 부천 화재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골프 치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용현아 김영현 선배 1년 선배 추간고 쓸어버려 막 나오면 말이야 계엄용 준비 다 잘되어 있지? 네. 추간고 출신들로 해서 다 스탠바이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각 김건희 아이고 그건 한쯤도 안되는데 밀어버리면 되죠. 108석 우리가 잘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연극 배우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의사들을 의사들이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게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아니 가난한 집안에서 있어서 그러네요. 오직 아는 것은 돈 돈으로 처바르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의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을 텐데요. 그 사람들 돈 그렇게 아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들아 돈 많이 줄 테니 돌아와라. 이것이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계의 핵심입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숙가를 올리겠다. 누구 맘대로 오 참 막 무조건 올려 그냥 대통령이 다 올릴 수 있는지 아는 모양이죠. 400명을 채용하겠다. 갑자기 400명을 어떻게 채용해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그냥 뚝딱하면 나와요. 천공이 뚝딱하면 나옵니까? 무당들이 뚝딱뚝딱하면 의사들이 그냥 나와요. 의사들 한 명 수련시키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 연휴 때 한시적으로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조재료까지 건강보험 숙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건강보험 숙가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는 모양이죠. 17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양평땅 팔아서 투입하나요? 양평땅 고속도로 종점 만들 테니까 팍팍 뛰었겠죠. 국민 세금으로 우리 돈으로 자기는 또 돈으로 발라내면서 의사들 의사들아 돌아와라. 권역 중추환자들이 가야 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진찰료도 평소에 3.5배나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없어서 문제인데요. 의사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무작정 밀어붙여서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는 사람 차라리 공모회 하지 말고 김건희와 함께 아침부터 하루종일 골프나 치세요. 군골프장 가고 포항을 가든 수원을 가든 군골프장 많잖아요. 골프나 치고 다니세요. 국정에 관여하지 마시고 국정은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땜빵식 의료수만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사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9 구조대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 뺑뺑이의 현장과 현실은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도 통제하고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이러한 지침도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동안 구급차의 안에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 호흡 응급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탄 환자들이 막 화를 내고 응급실을 좀 가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현실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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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층이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때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에도 아마 여론조사들이 나타날 것인데 20%가 붕괴될 확률도 상당히 있죠. 어젠가 여론조사 끝에서는 23%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면접조사 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보수 쪽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 대빵이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한테도 한 발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아주 은유적으로 컬럼을 썼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인제 인정했네요. 협치하라는 얘긴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선일보가 보내는 메시지인가요? 정권자 조선일보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수단도 없다. 식물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식물 조선일보가 인정하는 식물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보수 우파들도 자기네들 얘기죠. 윤석열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다.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골프나 치러다니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검찰을 동원해서 했던 이재명의 사법처리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법부를 얘기했어요. 사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요즘에 법원의 태도가 이 사람들은 많이 접촉하니까 알 거예요. 판사들도 만나고 자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친척의 가족의 친구에 많이 있을 텐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김건희에 대한 사과가 진선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윤석열에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하는 소리죠. 다른 거 쓸 게 없으니까.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이가 보수 정권 재창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조 섞인 얘기죠. 낙담하는 모양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섀도우 캐비넷 대안으로서의 섀도우 캐비넷 준비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다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화일보 칼람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화일보의 서승옥 에디터라는 서승옥 기자가 쓴 글인데요. 요즘 주변에 자기가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면 현 정권의 장점과 약점은 내가 하면 잘될 것이라는 낙간적 세계관이 단위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면 윤석열 얘기죠. 웃긴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봐도 모든 국민이 봐도 웃긴데 아무리 중화일보에서 있는 사람이라도 웃기지 않으면 웃을 것입니다. 헛웃음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조선일보 중화일보 문화일보에 계신 분들 당신노들이 당신네들이 다 벌려놓은 일이 됩니다. 당신네들이 윤석열 뽑으라고 했고 이재명 그냥 사법처리로 올라놓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 도탄에 빠뜨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씩 쓴소리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여튼간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 서승옥이라는 중화일보 에디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전쟁 6.25는 잘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전쟁 낙동강 전선에 갇힌 상태다. 답답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천 상륙 작전 같은 묘수가 안 보인다. 미국이 지금 대선이잖아요. 트럼프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 커몰라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의 TV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지율 30% 회복할 가능성보다 중화일보 에디터 얘기입니다. 20%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20% 무너지면 다 짐 싸야죠.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하고 손잡아야죠. 우리 같이 해서 윤석열 끌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너무나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목이 바위 같은 민심 칼날 위에 보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칼날 위에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않은 모양 하여튼 문화예복 칼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걱정이 무진장 되는 모양 입니다.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진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곰팽이처럼 기생충 처럼 악패들 역할을 했던 보수들은 여러분 어떻게 개과천선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그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망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망하고 새롭고 진짜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들 때문에 이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번개 만찬이에요. 한동안 뺀 이날 그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의사들과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 얘기했다면 충호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은 듣지 않았습니다. 돈 주면 돼. 국가세금 잠시 가져와서 의사들 나눠주면 돼. 지금 그걸로 밀고 나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기득권층의 싸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힘들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우리 국민입니다만 이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증언이니 증언을 하니 안 하니 이거 갖고 서로 싸우면서 한치의 양보도 안 하면서 국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개혁은 말뿐이고 이러면서 이들이 싸우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의 똥꼬집이 똥꼬집을 의사들이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기득권층들에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살아야겠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2016년 17년 촛불 항쟁을 이 사람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9월 달부터 이제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특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농민들 농민들도 지금 그 축복 수맥가가 안 맞아왔고 밭을 눈을 갈아엎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농민들이 눈을 갈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겠죠.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 의료 대란으로 윤석열은 망한다. 천국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민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번 추석 때 주상들에게 우리 잘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상들 우리를 구워 살피옵소서 살피옵소서 이 혼탁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현실 대한민국에 없었던 현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석 연휴 때 우리 얘기하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어르신 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버럭 화내지 마시고 버럭 화내지 마시고 누구처럼 말이죠 잘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서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운도 이제는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문하일보 칼람에 나온 부분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10개월 사이에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10%나 빠졌다 그럽니다. 조중동이 내세였던 대안 윤석열은 안 되니까 한동훈을 어떻게 좀 해보자 했던 제2의 노태우를 돌렸던 한동훈 새가슴이죠. 개털이 돼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매달 한 번씩 장례지도자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3월 첫째 주 한동훈이가 24%를 기록했었는데 9월 첫째 주 때 14% 며칠 전입니다. 14%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한동훈이 이거 올릴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올리려면 간단합니다. 윤석열한테 덤벼야죠. 덤벼야 되는데 덤빌 수 있을까요? 국민의 이름으로 덤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민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오직 자기 이해관계 사적 이해관계 특권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집단의 대표 아닙니까? 용기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에 입각했을 때 용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캥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자들을 위한 대중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마음을 굳게 먹게 되면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선열들 독립운동 했다와 희생당한 분들 일본과 싸웠던 이분들 다 자기 개인의 위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싸울 때 바로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TK, PK 중도층 서울, 인천 다 하락했고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9%에서 41%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 갤럽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을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이재명 대표를 보면 상당히 보폭이 넓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SK 최태훈 회장과 만났습니다. SK 최태훈 회장은요 윤석열의 재벌의 오가나에 사는 최측근입니다. 명분은 최태훈이가 얘기했어요. 국회 찾아가서 한동훈도 만나고 조국도 만났고 이재명도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SK 최태훈 이재명의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 역할을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는 최태훈 최태훈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태훈을 만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최태훈이 이재명을 만났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일 내일이죠. 김종인이가 또 이재명 대표 만납니다.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김종인도 이제는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도 보수층들을 상당히 나름대로의 기반을 갖고 있는 김종인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까 한동훈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9월 3일 날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는 26% 4%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은 14% 조국은 5% 조국 대표도 안타깝겠어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 좀 내용과 컨텐츠 철학을 함께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은 3% 김문수 오세훈 2% 그리고 요즘에 25만원 지원금 안 된다고 이상한 목소리만 높고 있는 김동현은 몇 퍼센트 아십니까? 1%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김동현 지사에게 이 갤럽의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70대 이상에서도 8% 상승했다. 반면에 한동원은 60대에서 6% 70대에서 15% 하락했습니다. 우원시 지역합회를 지역합회법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실한 건데 이것마저도 세 개를 다 의뢰화 의뢰란 의정갈등 빨리 해결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고서 상정하겠다 이것이 왜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 이해하...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원식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홀딩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해상병특검법 지역합회법 세 가지입니다. 법사위원들이 어제 정말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맞서서 안건조정위원회도 국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단결해왔고 그것도 4시간 만에 못하게 하고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의정갈등부터 풀어라 아니 우원식 의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말이죠 의정갈등 풀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의정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국민이 고통 속에 있고 정말 추석 때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병원 가도 병원 갈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뭘 했습니까 성명이라도 한번 발표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거 빨리 풀라고 얘기라도 했습니까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해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 처사에 유감을 표현한다고 성명을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죠 왜 중요하냐 하면 빨리 이것을 본회의 상정하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타수축가조자 명품가방수사 수수 등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건희의 공청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청개입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올해 10월 10일입니다 그러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거를 거북을 행사하게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석 이후에 한다 그러면 이 공청개입 선거법 위반은 이 특검법에서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그걸 우원식 의장이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 물론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는 것입니다만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 의결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뒤로 늦췄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공소시효가 늘어납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좀 달라집니까 상황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의정갈등이 풀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지역화폐법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지역화폐법 이것도 전체 국민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중소상공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 진짜 이해하지 못할 처사를 우원식 의장이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상정하십시오 최소한 한 개라도 본회의 상정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믿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대우도 받고 경호도 받고 공간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회주의가 지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국회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를 신뢰하는 어느 정도에 신뢰하는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싸우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바뀌겠지 그리고 정치력과 어떤 그 타협술을 발휘해서 최상병 특검법 제의 의결할 때 또 김건희 특검법 제의 의결할 때 저들을 혼란에 불러일으키면서 하나하나 전진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기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장이 진흙탕물로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되고 추석 때 더 답답해집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오원식 의장 당신이 부르짖는 의회주의 그건 망가집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게 되고 아마 거리에 나오게 될 것이고 국회는 대표제 민주주의 대표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최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고하고 반성하고 오늘이라도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십시오 19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19일날 될지 안 될지 추석 지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갈등 풀으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직접 나서 푸십시오 타협책을 타협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정말 의사들을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건이를 세간에서 말해요 뭐라고 부르냐 악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김건이의 악패 제가 나열해도 끝이 없습니다 인사개입 공천개입 부정부패 의혹 부정부패 의혹 장모 최은순의 일가 부정부패 의혹 여러분들 마포대계에 서 있었던 김건이의 사진을 보고서 그것도 또 대통령실에서 뿌렸어요 119 구조대 가서 그분들 마치 자기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격려하고 경청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개선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 가는 건 좋아 가서 방문해서 격려하는 건 좋아 나쁘지 않아 사진까지 찍어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왜 이런 행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답답함을 일으키고 검찰권을 장악했다고 검찰총장 자기 김진우 오빠하고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검찰총장 됐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수사심의에서 다 무혐의 면죄부 주니까 국가 권력을 내가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를 분노하고 나를 악마라고 불러도 소용없어 나는 나갈 거야 남은 3년 대통령 권력 향유하면서 외국에도 나가고 외국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또 우리 엄마 채훈순 나의 비호하에 무슨 짓을 하도 내버려 둘 거야 누가 감히 건드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김건희 씨 현장 목소리에 항상 기울이겠다 아참 어디서 이런 건 배워왔고 말이죠 추석 동영상에도 나온다고 나중에 국회의원 뺄지라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나중에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꿈도 야묻입니다 지금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김건희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 외교 일정 어린이 문화 종교 정신건강도 관련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검법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은 내 손아귀에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어떻게 수사할래 나 재산 60억 더 있겠죠 오빠와 엄마가 계속해서 잘 챙겨놓고 있을 겁니다 돈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뭘 들고 나가는지 뭘 갖고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건 1호기로 양평 종점 변경해서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평생 양평해서 차저도 지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경호시설에 140억 예산이 편성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스웨일이라는 프랑스 혁명을 연구한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 합력사건이라고 함락사건 루이 16세를 몰락시킨 프랑스 혁명 이 역사학자는 얘기하는 거군요 역사적 대사건 프랑스 혁명같이 이 대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분노하고 어떤 분은 미치겠죠 정말 어떻게 마포대계의 김건희 사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학자인데요 스웨일이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이고 그 파열 과정이 계속해서 1년 1년 시리즈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경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난다 그 예로 프랑스 혁명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흥분 끊임없는 활동 마비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또 포기 이러한 감정과 감성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김건희씨 지금 당신이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자랑하는 것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켜켜이 쌓이는 것이고 이것은 폭발할 것이고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윤석열 집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적 대사건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의 부인 엘레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이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나중에 아주 재판을 받아서 한마디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연설할 때마다 엘레나를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증언을 통해서 이 엘레나 라는 부인이 남편 차우세스크를 기배했다고 합니다 차우세스크의 악행 대군이 엘레나가 기획하고 이반하고 남편인 차우세스크가 실행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닮은 꼴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당시의 혁명을 통해왔고 이 집단을 끌어내리고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 대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감정들이 국민의 감정과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 대사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고 87년 6월 항쟁이었고 싸일구 혁명이었고 그리고 촛불 혁명이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선 큰 사건이 있었죠 의총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우원시 구장 일단 봉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수용하겠다 19일 상정은 꼭 해달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원시 구장 마구 욕해되고 마구 비난하다 보면 또 틀려왔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상정하지 않고 막 그러면 손해보는 건 민주당과 국민 밖에 없으니까요 어떡하든지 잘 달래왔고 19일에 상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필리버스트가 생중계되고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나가고 국힘 의원들이 나가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의 악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의원식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바람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어제 진성준 정치의 의장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다른 건 그렇다 그래도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합회법은 좀 통과시켜주지 왜 그랬느냐 지역합회법은 법사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 그러면 민생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내팽개쳤지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마저 한꺼번에 패키지로 우원식 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 의정갈등을 빨리 해결하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나서지도 않고 의정갈등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어저께 보류가 됐습니다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과연 국회를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들여다보니까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발적인 민주당 자체의 탄핵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의원식 의장이 이거 보류하겠죠 국민 여론이 뭐 아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해갖고 물론 민주당에서의 올바른 의원들은 탄핵 의원 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준혁 의원이라든가 그런 아직 소수입니다 우리는 4.19 혁명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 촛불 항쟁에서 국민이 희생당하고 몸을 바쳤지만 그 공과는 정치권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하게 개혁을 하는 바람에 다시 반동이 반동세력이 집권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19 혁명 때 183명의 젊은 넋이 현실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독차제하면서 무능한 장면 정권을 탄생시키고 4.19 혁명의 열기를 받는 개혁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5.16 구태타라는 것을 맞게 됐습니다 촛불항쟁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철저한 기억을 하면서 이 검찰 구태타와 검찰 정권을 탄생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장례회 투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추석 이후에 국회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거리로 함께 나와서 국민적 연대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 노동자 전농이라든가 빈민단체라든가 기층 세력들의 연대기구가 만들어져서 9월 28일 날 총집회를 합니다 함께 지당도 참여해서 연대기구를 통해서 대중항쟁을 통해서 한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108석의 8명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분열을 바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108명을 단속하겠습니까 왜 검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규지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가면 돈 더 냅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비상의료 측입니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의사들아 돈 더 줄 테니 나와라 이거죠 국민들은 니네들은 돈 더 내라 그 돈 갖고 의사 줄 테니깐 그것이 의료정상화의 길이다 30에서 50%의 본인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 치과 또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기도 어렵고 응급실 가기도 가기도 어려운데 운 좋아서 한번 갔는데 그 부담은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상여금 받으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의 40.6%가 추석 떡값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업도 기업도 경기가 엉망입니다 상여금 지급 업체가 2012년도 조사일의 최저치 47.7% 였다고 합니다 그냥 추석 선물 정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추석 선물 정도 직원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돈도 꽤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상 최악의 경기입니다 비정규직은 제가 말씀드린 통계에서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제외겠죠 추석 명절은 비정규직에는 더욱더 힘든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친지와 형제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그 힐링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적게 쓰시고 웬만한 것은 절약하고 하는 것이 이번 추석 연휴에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을 얼마 받느냐 제가 이 얘기하면 화나실 텐데 424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정말 네 이만 받는 만큼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히려 더 나온 돈이라 생각하겠죠 임금 채부울이 올 상반기에 1조 436억이라고 합니다 임금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만 503명입니다 처참한 추석 연휴의 현실입니다 나라 살림까지 거덜내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83조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1160조입니다 그래놓고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이건 올해의 통계입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5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 못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죠 올해는 또 얼마나 되려는지 부자 감세하고 또 세금 펑펑 써대고 누굴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겠죠 세금만 축내고 다음 달에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요 체코에 또 해외여행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전 동맹이다 또 재벌들을 쫙 끌고 가는 모양인데 원전 수출 이거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기사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이미 이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차용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마치 니네 것처럼 해서 돈 벌어먹지 말아라 체코의 반독정국에서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나 덤핑 가격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수주는 완전히 아니죠 하여튼 간에 우선 사업자로만 선정된 것인데 이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뭐 체코 가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원전 수주에 대해서 완전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재벌도 끌고 쫙 가면서 원전 수출이다 원전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원전 동맹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탄 창호 설치 공사비가 부풀려서 15억 7천만 원. 이거는 브로커한테 간 돈이에요. 한 4, 5억 정도 들은 모양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대통령실 관저입니다. 어떻게 경호처 간부 한 사람이 이걸 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일반 요만한 중소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방어 설치는 방어창원은 거의 눈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검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까지 하는 조서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는 법이 정한 준공공사 고사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도록 시켰나요? 알아서 거짓말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았나요? 다 드러나는데요. 이 도면도 작성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켜놓고 한 겁니다. 그 업체가 21g이라는 임건희가 대표로 있었던 코로나 컨테스의 후원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확한 한 사실은 아니에요.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고 누가 선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원에서 그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 감사원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업체를 연락한 이 비서관이라고 전직 비서관이죠. 이 사람은 감사원 진술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5억이나 해먹었는데? 오 참나. 이 영세업체 21g은 또 수의 계약을 했다고 그러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는 이 21g을 선정한 주체는 어디냐 밝혀라 그러니까요. 대통령 인수위다. 그럼 인수위원장이 책임져야겠네요. 그때 인수위원장이 누구였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뭐로 아는지. 이거 김건희가 주관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건희가 시켰겠죠. 다 믿어서 알아서 김건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에 추가된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도이치모터 사건 이거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는 왜 도이치모터에서 주가조작일당이 다 실형을 받고 법원에서 유죄가 됐는데 김건희는 피해나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손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주포인데요. 손모 씨가 돈만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금만 대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돈만 대준 김건희도 무죄다. 라고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손모 씨는 방조 혐의 뭐 직접 공무원화 관여는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다고 판결이 났지만 검사들도 그렇게 검사들도 그렇게 기소하지 못했는데 방조했다. 이건 유죄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가 자신의 세계 계좌가 주가조작에 관여되어 있고 통정매매 녹취록은 이미 유스타파토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어? 체결됐습니까? 어? 그래 체결됐다. 이 녹취록에 다 나왔죠. 재판부 우리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재판부에서 통정거래 102건이 유죄가 나왔는데 48건이 김건희 계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이종호 여기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도 나와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방조 혐의가 아니죠. 이게 방조 혐의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디올백은 황제 조사에서 디올백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거 2년인가 3년 동안 검찰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해도 검찰이 발표를 미루고 연기한다. 그래도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공모, 사실은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럴 기회 없겠지만 김건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다치고 김건희는 살아나갑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김건희와 함께 공범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김건희는 살고 자신들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안 갔어요. 집행유예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병보속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 번 더 나와버렸습니다.